배우 김승우씨가 영화 속에서 상대 역이었던 장진영과의 싸움 연기에 대해 남다른 소감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영화 속에서 여자와 싸우는 연기에 대해 남자로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는 지적에 김승우는 장진영은 근성이 있는 배우라며 파워가 남달랐다고 농담 섞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초반에는 장진영의 욕이 어색했는데 촬영 막바지에는 꽤나 자연스러워 감독님이 흡족해 하셨다는 뒷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장진영과 김승우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결혼을 앞둔 백수와 법 없는 호스티스의 지독한 연애담을 그린 멜로물로 다음 달 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